1. 컴툴스 이것도 이것도 컴툴스 거네 진짜 컴툴스랑 따로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? 컴툴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0만 유튜버 우리 아프리카 방송원님 감사합니다 저랑 계약을 맺으셔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컴툴스와 저와의 그거면 예 많이 많이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싸우러 오세요 제가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부터 좀 까고 현질 좀 하자 한 50은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분들한테 같은 카드라고 같은 동일선상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싫어요 운영자님 싫어요 싫어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동일선상으로 맞추면 그 시간에 게임을 한 판 더 못 합니다 싫어요 그건 싫네요 솔직히 말하면 양악이 아니라 이거는 팁이 안 좋아도 진짜 컨트롤 싸움이야 내가 같이 서머너 존 진짜 머리싸움이야 머리싸움 일단 현재부터 간단하게 출발하고 자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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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이해 나왔어 아아 아 근데 둠스는 맞아 전설이 아니다 자 가자 가자 리스고 가자 고대 소원 어? 오오 떴다 전설은 종류는 별 없잖아 그.. 오 나이스 제발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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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얘 존나 좋잖아 나이스 니키 개싸기 이거 잘 쓰면 개싸기야 빠르게 가볼게요 까바르게 오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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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전설 또 전설 또 전설 역시 서머너 좋아 이렇게 잘 뜬다고?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잘 떠? 무슨 일이야? 바로 가자 투장 바로 가자 또 나왔어 어? 또 나왔다 니키 음 야 이러면 그거 채워지는 거잖아 레벨업 어 레벨업 되잖아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얘도 좋잖아 얘도 얘 누구야 너 라칸 그러면 라칸 앞에 깔고 잔누가 맨 앞에 깔면서 몸싸움 할 수 있고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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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레벨업도 어? 전설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? 야 신나 잘 나오는데? 뭐지? 역시 서머너 좋아 역시 어? 감조세 주자 나이스 감조세 이거 개사기야 오케 페르나 제가 또 저번에 했을 때 활약 잘했어 감조세 나이스 아주 좋고요 아 근데 얘는 좀 쓰기 힘든요 지금 잔누 오케 레벨업 하면서 오 잔누 오 무조건 면역 오 저거 좋아요 아 근데 툼스데이가 안 나오네 아 나 툼스데이 원툴인데 아 잠시만요 툼스데이 좋은 거 알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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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제발 오 뭐야 처음 보는 거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냐 하토르 수면에 빠뜨립니다 나이스 적들 야 이거 진짜 개씹사기야 하토르 무조건 넣어야겠다 어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 진짜 개사기야 못해요 못해요 지금 아 50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50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 전설 전설 나이스 아 얘 별론데 아 아 너가 왜 나오냐 아 오오오 누구야 어 나 나 오케이잉 아 나 나갔다 씨 그래 등급이 낮았어 툼스데이 툼스데이 어 드디어 떴구나 드디어 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페르나 이거 좀 사자 아 이런 거 현실 좀 해 빨리 테사리온 사기라고? 전체 수면 개가 낫지 야 왜 접속을 해 해야 되니까 어 예 아 근데 나는 약간 오늘 시청자랑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연승하고 싶었는데 그게 존나 꿀잼인데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시청자랑 해서 제가 저 이기자랑 퀵피 바로 드릴게요 저 이기면 시청자 경품은 30만원 내외? 자 그러면 저는 시원하게 여러분들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씩 어 일단 심취해서 한 번 바로 갈게요 근데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약간 컴투스랑 좀 잘 맞는 거 같아 진짜로 어 컴투스 회사에서 저하고 어떻게 잠기 기약 안 되나요? 형이 쓰는 애들 좀 랩업 좀 시키십사 야 일단 얘 좀 랩업하자 얘 얘 업그레이드 안 되고 얘 1업 시킬 수 없잖아 어 얘 몸빵이 존나 좋아서 어 얘 좋아 얘 얘 해야 돼 좀 스테이 네 좋습니다 편성을 할게요 자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잔드 자 그 다음에 얘 얘를 여기 감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럼 친추 해가지고 바로 빠르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 야 친춘 그만해봐 야 그만해봐 그만 존만 게임이라고 렉 걸린다고 원래 모바일 게임이 렉이 많이 걸릴수록 그 게임은 존만 게임이 아니라 성공한 게임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김민교랑 할게 아까 한다 했으니까 아이디 김민교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시면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접속 중인데 거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자 김민교씨 접속 중이잖아 이거 두 번째 아이디 간바스 족갔네요 아이디 바로 가겠습니다 자 RPG왕 간바스 이게 저고 간바스가 이제 상대분입니다 자 돌면서 카운터 응 카운터 카운터 대면서 수면 잠자시고 꺼지세요 아주 좋습니다 둠스테이 준비하고요 자 처발리 준비 못 이깁니다 테디 강력 걸려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아주 죽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곧 죽겠죠 자 어 제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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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내가 죽냐 야 왜 내가 죽냐 이거 뭐야 둠스테이 오 뭐야 죄송합니다 어 자 쪽지 보내주세요 자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자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존날받네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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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님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친출을 상당히 너무 많이 했을 때 게임이 약간 멈추는 부분 어 우리 일반 유저분들은 이걸 안 걸려요 아니면 채널에서 내가 친선전을 열면 되잖아 야 들어와 자 구님하고 들어와 야 들어와 못했네 이거 있네 아 아 일단은 존나 뚜드러 까고 아 늦었지 뭐하지? 치고나서 했지 나이스 카운터 응 모쌍 뭐야 아 야 조정 일단 조정 그렇지 야 근데 왜 이렇게 안다니 에너지가 왜 이렇게 뭐야 이러면 내가 또 지잖아 이러면 내가 또 지잖아 이거 아 야 왜 이렇게 세냐 센 사람이 많구나 아니 존나 세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개 쳐발렸네 자 일단 이분도 이긴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좀 전수 낮은 사람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치킨을 계속 드리는데 자 음군님 축하드립니다 존잘 주노 오케이 개허접이다 800 어 존잘 주노 내 질 수 없지 존잘 주노 얘한테 지면 내가 진짜 서머너즈 판 떠난다 진짜로 오케이 자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수면 걸어버리면 못쓰나 그렇지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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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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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조세 감조세 어 오 살아있어 감 조세 안 돼 감 조세야 저한테 개처발리셨습니다 자 이리되면서 1승 2패 자 이분은 치킨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자 김민교 질 수 없다 가자 김민규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그냥 싸우자고? 응? 어떡하지? 이걸 어쩌나? 빠샤! 안돼 안돼 응? 무작? 응 무작? 기술 하나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어 좀 잘하는데 얘 좀 잘해 자 집중하자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 어 무작 체력형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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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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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잘하네 제가 원래 진짜 김민규는 제가 어 3번 정도 이겼는데 이분은 확실히 2000점이 넘어서 그런지 진짜 내 집 거 피지컬이야 자 지금 3승 3패입니다 3승 3패 자 그러면 얘가 공격하 아 또 카드 받고 지랄이야 아이씨 들어와 공격 못하겠지 죽지마 적고요 적고요 응 꺼져 따라라라라라 아 그니까 내가 1000점까지는 내가 족밥으로 이기네 애들 잘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4승 3패 야 2400점 가자 야 이거 한번 가 아 못 이길 것 같은데 취소할게요 안될 것 같습니다 자 민지랑 갈게요 민지 완전 기본 대기인데 한명이 없네 기본 대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계속 기다렸는데 너무한거 아니구요 뭐가 너무하죠 아니 덱보고 셀 것 같다고 거절했잖아 덱보고 셀 것 같다고 거절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게 뭐 법으로 무조건 해야돼 신청해봐 이 새끼야 얼마나 잘하나 보게 들어와 얼마나 잘하보자 진아 얼마나 잘하보자 넌 못하면 진짜 시청자들이 너 진짜 진짜 놀린다 어 딱 보니까 포세이돈 쓰는데 일단 나한테 개처발 준비해라 어어 자 이분 치킨 안줍니다 안줘요 제 마음이구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들어 오세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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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준호야 아유 준호야 뒷불 독침추가 다 조가 아유 준호야 자 진안이랑 한번만 더 할게요 진안 왜 주지마 좋아야지 야 잘만하면 이겼다 이거 에읏 진안허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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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 진한 ㅈㄴ 장난해 야 얘 ㅈㄴ 쎄네 잠깐만 얘를 넣어 형 치킨 두마리야? 치킨 한마리 플러스 블랙입니다 야 2천점 이겨보자 야 2천점 이겨보자 이겨봐야돼 2천점 이겨봐야돼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오 뒤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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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조세 오 야 진짜 보는다 야 보는다 오 야 진짜 보는다 어? 오 나이스 감조세 빠샤 아 ㅈ같네 이거 아 저거 뭐냐 저거 아 이거 뭐야 이 새끼 기본 대기라고? 현질 안 했다고? 감조세 수준 꼴 꼴 신선전 요청 연맹을 좀 만들어가지고 해야되거든요 연맹을 연맹 이름 꼴 꼴 뭐야 오 아스피리 쿠에타에서 카드 지원을 요청했다고? 카드 지원 요청도 있어? 아 나를 준다고 지원을 해준다고? 오케이 오케이 제발 곧 접을 사람한테 카드 주지 맙시다 이러는데 안 접어요 안 접어요 말을 또 서운하게 하시네 형 무과금 다이아 3천점이라고? 야 이거 현질 안 해도 되나보다 나는 벌써 100만 원 했는데 상대들도 보면은 일단 나도 한김 돌려보자 그냥 돌리자 어 되지 한번 그냥 돌리자 아 근데 내가 그때처럼 많이도 랭커됐을 텐데 아 씨 야 가자 10등 안에 들어가자 잘가 13승 새로운 고수의 탄생 연맹원들이랑 대전하라고 연맹원들 꽃쉐프님 저랑 한번 합시다 나 진짜로 당신은 얼마나 잘하나 보고 싶어 아니 별로 못할 것 같은데 레벨도 낮는데 저기 어떻게 저 패 수면 할만할 것 같은데 근데 공개국 뒤쪽까지 하네 아 아 존나 잘하는데? 와 나 순도 못 졌어 와 나는 왜 광역 딜이 안되지?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공격을 존나 올리고 조져야 되나? 이 친구가 있어야 돼 음 이걸로 이걸로 해서 이 기능을 보여줘야겠다 진짜 지면 안된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라 이거 지면 사람새끼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뭐 이거 레벨 7이 너무 높은데? 걸렸어 미안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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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디 강령 걸렸어 제대로 걸렸어 오케이 뒤쪽에서 괜찮아 나이스 지속 피해 괜찮아 걸렸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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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샤 뒤쪽 다 털어버리고 왠만한 것들은 툼스테이로 처리 툼스테이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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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끝내고 락칸 마무리 해서 찍어버리고 니가 찍기 전에 내가 찍어버린다 꺼져 꺼지고 그렇지 깔끔했고 한일전은 질 수가 없지 응 잘가 꺼져 이게 바로 양악이야 이게 바로 한국이야 이게 바로 한국이야 독동 원래 우리나라 땅이야 열받게 하지마 자 롤에서도 못찍은 프론주 3 여기서 찍었다 자 운영자님 저같은 경우는 원래 시간이 끝나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